저희가 오늘 퀴업 퀴어룩 신타식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예뻐, 언니 미쳤어. 미쳤어? 와, 배 나와요, 여기? 와, 만천천천원. 우와! 저도 초등학교 때가 아니라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일 거예요. 현장 체험한 모습으로 제가 보자고 해서 응원한 적이 있어요. 오늘은 TU 선수를 열어왔으니까 당연히 오늘은 TU 선수단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야구장은 경기 시작되면 진짜 재미있어요. 다 같이 막 이러고 체헤리더 팬들과 이러고 그리고 그 홈드라운드에서는 그 홈드라운드의 야구 팀인분들의 노래를 다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차가도 이런 게 재밌는데 오늘은 어떨지 잘 모르겠지. 제가 보일지 즐겁게 갖다 놔서 노력하겠습니다. 언니, 오늘 제가 야구 경기 뛰어 하거든요. 야구 경기 영원해졌어요. 와, 이거 멤버들의 영원 없는 반응을 받았자마자 지금 나왕이 치즈가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가사의 차에서 둘 다 지쳐가 나갈 것 같아요. 둘 다 지쳐가 나갈 것 같아요. 화이팅! 히힛! 어, 나왕! 히트! 나와요. 2단계 출발 안녕! 이쯤되서 나올 때 된 소은이의 셀프캠! 안녕! 난 아직 안 가려봤지만 여기 있다. 맞아요. 아지였나요? 안 그래도 너무 묶어서... 그래서 잘랐어요. 잘했어요. 자르고? 전 이거 이 상태로 고의 잘 묶여갈 생각이었어요. 아니 그래도 제 이름이 뒤에 적혀있는지 몰랐거든요? 적혀, 진짜. 그렇죠. 자르고 묶었어요. 야구공을 대기공 끝까지 올려보자. 대기! 두고 윙 올라가! 같이 올라가보자고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수은이의 셀프캠이에요. 날이면 날마다 돌아오는 수은이의 셀프캠인데요. 어때요? 야구장? 너무 신기해. 나는 야구 보는 거 처음이었어요. 언니 이제 진짜 한국인이 되는 거야. 재밌겠지? 재밌겠지? 어. 근데 잘 몰라. 잘 몰라? 괜찮아. 키웅 파티! 마지막으로. 키웅 파티! 가장 좋아하는 운동이었어. 여기! 들어가 ví pi! 하부 hummingcue. 이렇게 한 ultra persistаю? 너무 이쁘요 너무 이쁘요 니가 잘할게 일단 준비하자 감사합니다 좋아하면 손가락 써져있어 좋아 왜 그러세요? 이게 좋은거? 우리만의 제스처 너에게 던질게 나 고개 한번 끄덕끄덕 아니야 미래야 이거 해줘 이게 나 맘에 들어 이거야? 그럼 던지고 나와줘 아 육향으로 찍힌 여러분 이미 찍어요 네 끝 실감이 안나요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야구장 진짜 응원만 하려면 저희가 저희 노래로 판단하는 거니까 조금 신기해요 여기 소리 어떡해요 아 아 아 아 아 괜찮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드라이비를 합계했습니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드라이비를 참고하십시오. 드라이비를 참고하십시오. 드라이비를 참고하십시오. 드라이비를 참고 Apa Lemon Young кур나무과 함께 eğit recommendations. 드라이비를 참고하십시오. 두節目 아까 연습했는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맞아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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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길 samping called 하이팅! 파이팅! 우리 기념으로 받았어요, 이거 딴 좋았어요 против Lindsey rail 나는 진짜 귀엽돌 언니 사랑해 신원 그러니까 이лиз약을 못 찍었잖아 진짜 어렵죠 주인공 야채 멋진 야채는 시작이었어요 안해었어 기축체들에게 seaweed 저희 노래는 도둑대 ign pass 소음이 너무 좋더라구요. 그럼 또 공연하고 발견해보신게요. 그래서 이제는 너무 좋더라구요. 정말 좋더라구요. 감사합니다. 대박이에요! 너무 좋더라구요! 김혜성 미래와 제가 시구시타를 했는데요 미래 어땠어? 인센터시타 너무 떨렸어요 너무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저희가 여기서 지켜보는 송언니 공이 그 직진으로 아주 쏙 날라가는게 저희 여기서 보고 너무 잘해 미래도 너무 귀엽게 맞아요 힘들어서 너무 잘 해낸 것 같습니다 사실 너무 떨려서 기억이 하나도 안나고요 잘했어요? 한 잔 안내여요 저희는 언니 뭐할까 하자마자 다리로 쫙 찢어 저 언니 아주 만만치 않네 멤버들이 위에서 응원을 해줬던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하고 나서 이렇게 봤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하지는 않았어요 그 덕분에 큰 힘을 얻어서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스 그리고 지금 퓨어미어로즈 저희가 경기까지 보고 있었는데요 진짜 너무 멋져 너무 멋져 진짜 너무 재미있어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저희 그냥 다 잊어버리려고 그냥 막 보고 뽕만 친다고 우와 너무 재미있게 잘 보고 감사드렸어요 진짜 저희의 첫 야구장 같이 온게 처음이잖아요 맞아요 저 야구장 오는게 아예 처음이에요 저도 처음이에요 뭔가 멤버랑 같이 오는게 처음이에요 소원이었던 멤버들 맞아요 저희도 우리 다 소원이었어요 진짜 다 소원이었어요 진짜 퓨어미어로즈 저희 트라이브 초대해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또 한 번 더 초대해주시면 더 잘할 자신 있으니까 화이팅! 화이팅! 우리 친구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보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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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